헤롤드 응 마오왕 위험해 쓰러뜨려줘 포키 자아 이번에 볼게임은 쓸모없는 것을 너무 줄여버린 RPG 쭈꾸르 게임 이거 본 사람들은 좀 많이 봤을거야 이거 누가 먼저 했냐면 매드에터가 하는거 보고 가지고왔거든요 재밌어보여서 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콤팩트한 쭈꾸르래요 많이 줄였대 아하하하하하 야 맵만 봐도 많이 줄였어 헤롤드 응 마오왕 위험해 쓰러뜨려줘 오키 도입부 너무 마음에 든다 전기 뭐야 강해진다 장비 검 길다 갑옷 단단하다 약간 멍청이가 만든 것 같애 뭐야 이거 저장이 있네요 일단 저장부터 하고 맡겼다 하하하하 다녀와 조심해 와 맵이 이게 다야 뭐야 맵이 이게 다야 무기사 하하하하 돈 12,000원 있어 많이 있네 아니 많이 줄였다더니 돈은 많네 강한검 좋은 갑옷 좋은 갑옷 물약 4 대단하다 쓰다 맛있다 뭐지? 효과 따위 알려주지 않는거야? 아이템이 다 있네? 종류별로 가자 와 워 멧봐 던전 어 걸렸다 아 생각보다 퀄리티가 RPG에 기본적으로 있는 몬스터 그림인가? 스킬 당해진다 헤럴드 전기 어? 뭐야 졌다 피라마개 도와줄게 전투 시작 나 피 1 남았는디? 테레제 단단하다 얼음 공격 으악 헤럴드 기절 한 번 더 싸운다 동물 기절 이겼다 경험치 9999 그스 마왕 쓰러트린다 오키 동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다섯 글자 이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템 부활 맛있다 사천차하네 분력을 더 사와야 되나? 근데 뭘 하든 어차피 한방인데? 뭐야 마을이야? 아 마을 소박해 누구냐 쓰러트린다 누구를 마왕 바보같은 이거 줄게 뭔데? 물약 그스 물약 획득 무서워 이제 싫어 왜? 죽을지도 쓰러트릴게 부탁해 해치우는가? 아 물이다 어떨까? 너무 강해 확실히 할 수 있어 죽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 녀석이건 저주 아 어? 화이아아 히익 하하하하 아아 다섯 글자를 넘어버렸나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다섯 글자가 넘으면 죽는 설정이구나 저주 저주 무서워 갚아주게 원수를 응 하하하하하하 너무 재밌어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어? 동룡가? 왜 길을 막고 있지? 잠깐 왜? 어디가 마왕 안될걸 왜? 너무 약해 아니 너는 마 마왕 마왕 마왕이었어? 나 마왕 너 아니 니가 저죽온거 아니였어 왜 너까지 다섯 글자로 얘기해 너희들 죽이겠다 혼다 해치워주지 오옷 강해진다 엔드 얼음 공격 마왕 핏 헤랄드 기절 바로 죽었네 이거 어떻게 이겨? 공격 핏 으악 방어력이 올라서 한방에 안 죽은건가? 도망 따위 칠 수 없군 아이템 부활 물약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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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무조건 죽는거 아니여 죽어라 으악 내가 먼저 죽네 졌다 아 저녁밥 먹어야 해 그럼 뭐야 왜 온거야 위험해 크 어떻게 해야 훈련 훈련? 강해진다 어떻게 간다 어디에 우주 좋아 따라와 고마워 동료가 늘었다 가자 여섯 글자 말했는데 해설자? 괜찮은거야? 간다 전투 시작 박쥐 뭐야 마샤 개악해 하지만 잡았어 이겼다 경험치 999,1999 헤랄드 레벨 99가 좋아 강해졌다 돌아가자 그럼 갈까? 지금이 알말로 저장을 할 때 다 1인데? 뭐 어차피 한방에 다 뒤지는거 내 이름은 루키우스 최강 동료가 101원에 동료가 되어도 하면 게임 오버겠죠? 아 너무 궁금하다 말해보자 동료가 되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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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네 뻔한 설정이었구요 아니 왜 시끄럽다 너무해 난 말이야 강하다고 얼른 저리 꺼져 대단하네 그렇지 동료가 느길 원해 비켜라 안경잡이 부디 해냈다 동료 늘었다 좋아 보여주지 이 몸에 강함을 아 아 으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짜증나 마을담 왔는가 저주 풀어 허허허허허 거절한다 나 머리가 나빠서 다섯 글자 넘으면 이해 안된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죽으면 돼 말은 인류의 재산이야 하하하 나눠서 말하지 말라고 하하하 그것을 빼앗지마 모두 머리가 나빠진다 나 머리가 좋아진다 죽이겠다 소용없다 머리는 나쁜데 강하다 너희들 해치워라 죽여버리겠어 아 덤벼 뭐라고 으악 잠깐 쓰러뜨린다 오오오오 다섯 글자 말했어 다섯 글자 너희들의 상례는 난다 모두 어떻게 된 거야 아 니놈들 잘도 잘도 나의 동료를 정말로 머리가 나쁘네 용서못해 천원 먼지가 되라 전투 시작 만 레벨 힘을 부, 부어 얜 힐러네 보여주마 마왕 어둠 빛도 쓰고 어둠도 쓰는겨 강하군 역시 마왕 공격 스킬 회복 우옷 이겼다 싸울 수 있겠 서 마지막이다 죽어라 마왕 기절 이겼다 젠장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 와 일러 간지다 이거 알리겠는데요 기가마왕 이길 수 있을까 회복으로 일단 버틴다 얼음 방어력 증가 받아라 얼티메잇 어차 어 아 이럴 줄 알았다 씨 돌아가자 쓰러트렸다 해냈다 어준는 풀렸어? 그럼 풀렸겠지 헤럴드에게 건배다 다같이 헤럴드에게 건배 어 자 이렇게 쓸모없는 것을 너무너무 줄여버린 얼피지 쭈꾸루 게임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 해봤네요 확실히 게임은 고퀄리티로 만드는 것보다 이 기승전결이 이렇게 뚜렷해야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훌륭한 쭈꾸루 게임이었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의 얼피지 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랄노화 종용